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40여 살 된 어느 여집사님이 구르동에 살고 있는데 고려대 병원에 진짜를 받다가 암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분이 주의를 할 말씀 듣고 말씀이 큰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6개월 후에 암세포가 완전히 전멸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몸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내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제3 확신이 없을 때 권능이 있고요 은혜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은혜 받아야 형통하게 되고 은혜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은혜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첫째로 말하기를 인간은 주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담비를 주셔서 산천초목을 적시고 생명을 주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은 이 부분 어떤 분은 이 부분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가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꼭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주고 은혜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는 영적 생명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비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내 비를 마시는 자녀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생명의 말씀 먹은 사람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 주신 능력 예수님 주신 기운 예수님의 능력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레스의 장식으로 말하기를 머리를 붙이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붙잡는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은혜의 보좌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도 은혜의 보좌지만 오늘 시켓에는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문등병인자가 주여 원하시는 문제를 깨끗게 할 수 있사였나이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당시 문등병인자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음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랑과 다이도왕의 결정적인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우랑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던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다이슨 시시 때때로 문제 있으면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예수님의 자상에서 다 이뤘다 피 흘리고 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받아주셔요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이 나임할 때 나를 기어가서서 이 한마디 흉악범이 구원받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가인 동생 아베를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나를 만든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칠배로 받는다 그리고 페를 주사 그 악한 사람도 자기가 살려올 때는 주님이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 혼자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네 명의 여인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윤리도덕 일법으로 말도 안 되는 여인이 족보에 네 명이 나오는데요 첫째 유다는 다마르기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여러분 다마르기 누굽니까? 유다는 며느리여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난 그게 예수님의 족보라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 자 유다의 큰 아들이 엘이었는데 엘은 하나 옆에 악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윤법에 의해서는 형을 그 씨를 남겨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도록 했는데 오난히 바로 자기의 씨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안 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서 죽였습니다 셋째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다마르기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저 팔자신 여자가 들어와서 두 아들 잡아먹었어 안 돼 그리고 셀라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마르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한 번에 딱 미언박을 끓이고 창려 옷을 입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욕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바로 며느리 모르고 그래서 아이를 배우고 말았는데 나중에 다마르기 배가 불러온다니까 유다가 그렇지 않아도 미운 것이 그래 불러 살아 죽여라 그런데요 다마르기 끌려가면서 자 여보시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봐 아이고 자기 꺼내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보다 어렵도다 저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마르기 지금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기어코 믿음의 호수를 내가 낳고 말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믿음으로 기어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시를 받아내겠다는 것이 윤리 도덕 율법은 말다니지만 그 중심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이 인정돼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정탐할 때 정탐권을 숨겨줬습니다 왕을 거역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법은 어겼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집사람만 다 구원시켰습니다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룰은 이방여인 모함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겪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가난한 시어머니 공양감을 해서 이삭주로 간 그 멋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이 오베스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발세바 나온대요 세상에 다이세 최대 일생의 실수가 발세바 사건인데 다이세 정분이 더 많은데 발세발도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후기가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위대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의 마텀 일장에 딱 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임의 방법이 율법이나 세상의 윤린의 도덕이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피어 예수만 믿으면 아들을 찢어서 줄 테니까 예수만 믿으면 고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피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상상이나 됐느냐 아들을 죽였어라도 너희가 간단히 윤리 도덕 율법 너희가 지킬 수 없어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고을 준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 안에 숨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의 사람입니까 십자가 피해 사랑을 깨닫고 그 피해 은혜 깨닫고 아들 된 가운데서 신부 된 가운데서 주임의 놀라운 사랑 내 행위 노력으로 나아 못하셨는데 하나님의 전복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키기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격한 가운데서 주임을 더욱 더 더욱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석의가 없나지 않으면 결단꽃 천국들아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 석의관 의리를 따라가요 우리가 그러면 아무도 정가성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희 의로는 너희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식자가 피해 예수를 의지해야 산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펜 히펜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받게 되기 때문에 은혜 보자페 날마다 나오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말하기를 그러면 은혜 보자페에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한 것입니까 바로 애베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대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을 촉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장 밖에 돌아가신 것 같아서 다 이뤘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다 이뤘다 그런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성됐다 청산됐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줬다는 것을 고백한 승리의 그 말씀한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이 이로부터 내려찍어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애베를 오늘 받는 이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바로 신령 성령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애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해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이 존경의 신분을 생각 감사하시고 나는 존경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평강과 이루와 기쁨과 실악을 주신 가문에서 예배 가문에서 임직 가문에서 하나님 만난 순간 내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꼭 깨앉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가문에서 감사 찬양해 보세요 기도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이 맙니다 찬양 가문 은혜가 맙니다 그 시간 내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앉는 그 사랑받는 시간을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한순간 교만해서 야 군대 수를 조사해라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결심해가지고 가선자를 통해서 내게 세 가지 벌 줄 테니까 그 중 하나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그러면 3개월 적군에게 쫓겨날 것이냐 3일 원역에 빠질 것이냐 할 때 다이슨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3일 원역을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다이슨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긍일의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의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부의 신앙은 존경한 신앙은 내 생각과 길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짠다르크는 조국을 희망시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군대 6천명으로 영국군을 깨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마는 왕의 측근의 배신에 의해서 오히려 포로로 잡히고 말하는데 짠다르크에게 조소합니다 야 너는 바로 배신자 모두가 너를 배신했고 너를 외롭게 있는 사람이랄 때 짠다르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표현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연한 나를 버리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혔고 너무나 억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실망시킨 적이 한 분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 상황에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아름답냐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육하류인 이 말은 뭐냐면 시식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라고요 지니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예수님 앞에 주 예수여 나를 도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예수여 나를 도우셔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애들이 덩진 마탕치 아니아니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 아픈 상처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기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때이 바로 주여 올소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여 올소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막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나가시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를 주셔도 내 문제를 넉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오시 바랍니다 담대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그도다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신으로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남대에 나올 때에 주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가장 좋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소와 갈리브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그 성은 바로 굉장히 안악자손이 있고 초롱성병 안되겠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요소와 갈리브는 하나님의 깃발심이 없는 건데 들어간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깃발심은 하나님의 관계성이고 하나님과 그 문제와 싸우게 만들어야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악자손 이길 수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나만 내 생각 내 계산에 의해서 나는 진다는 거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요 네 입으로 신한으로 되고 말았더라는 거요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믿음과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뻐세요 물멧돌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도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대로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왜군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입심을 세 번이나 부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습니까 장담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없었어요 내 힘을 할 수 있다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알았어요 네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중복이 됐다 너 다 울 때 알 것이다 꽃기요 다 우는 것까지 하나 맞춰주셨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 내 힘으로 난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수제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바로 실패가 있을 수 있는 장을 통해서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지는 내 힘으로 했는데 아 내 안에 선이었고 내 안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의 도만이 살 수 없는 걸 철저히 깨닫고 안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나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실패도 활용하신 거 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우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귀에 속삭솥딱 그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에 감동이 옵니다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한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세미한 음성도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오기만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더 지금보다 큰 은혜의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노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십니까 내 아들 딸이지요 결혼해서 아들 딸 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을 피 흘려서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산 아들 딸이니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우리가 자식 사랑받아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음을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넌 내 사랑한 딸이다 그러니 너의 한숨도 네 눈물도 네 신음소리도 내가 다 듣고 있느니라 너는 나를 사랑해서 말씀짓게 힘쓰고 예수는 것도 안다 순간 넘어졌지만 그 중심도 내가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애매히 슬픔을 당해도 참고 견딘 거 아신답니다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읽기 전에 힘을 떠주기 원하여 시시 때때로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래가 산상수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하면 여기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교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국과 함께 기도회의 회원들과 함께 나라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개신교와 캐토릭이 신앙질제 일치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습니까 루터 켈빈이 없애겠다 목사 장로 다 없애고 신부로 만들겠다 로마 캐토릭 중앙청에서 모든 헌금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신교 교인들 전부 헌금 로마 교황청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런 무서운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종회장이 아래놓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한때 큰 쓰임받은 이 주요정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둔우고 캐토릭과 같이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과거에 한때 은혜 받았어요 대단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앉아 넘으니까 조심하시고 무시하여 성령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분 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인 인생이 되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날마다 내 가슴에 넘쳐서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넘친 사람은 심부고요 세상 끝에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은 심부 자격 없는 거요 날마다 나로 인해 살리라 주님의 사랑 먹고 은혜 받는 가문에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이름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